뭐야, 뭐, 뭐라고? 바로... 덮발냥, 저 뭐를... 나무 심을 거예요? 맞아요, 나무와 씨앗을 심을 거예요. 제가 딸기 농장 가서 체험을 하고 보니까 식물을 키우고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야, 자기야? 집에서 저렇게 한다고? 몰라. 그건 뭐야? 이거는 이제 섞어야 돼, 이거랑. 모래, 모래 뿌릴 사람! 모래! 하나, 둘, 셋. 이거 다 하는 거예요? 응, 이건 다 하는 거예요. 이게 검정 흙이야, 이건 뭐야? 잠깐만, 우선이. 섞어, 섞어. 섞어, 샤이도 섞어. 근데 이미 얘가... 섞어. 마당이 없으니까 진짜 거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다. 아, 진짜... 아니, 아이들이 이런 식물들이 잘하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. 자기가 직접 키우는 거. 나는 너무 부러워, 텃밭 있는. 근데 여기는 텃밭이 없잖아, 우리 집은. 응, 이게 텃밭이지. 이게 텃밭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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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좋아하지. 아이들에게 흙 만지는 걸 그렇게 좋대요. 저 때 제일 좋아할 나이지.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. 이렇게 하는 거 맞고,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잘 섞어야 돼. 우와, 시연아. 이렇게 섞어. 잘 섞어요. 오, 혜연아. 오, 잘했어. 잘했어. 괜찮아. 압박하다. 나중에 다 깨끗하게 할 테니까. 우선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아우, 자기야. 자기야, 좀 여기 최대한 안 흘리게 좀 해 봐봐. 이게 참 너희들과 엄마의 취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확연해. 너희들은 흙을 진짜 좋아하는데. 자기야, 근데 여기는 아파트야. 어? 시연아, 시연아. 너무 웃겼잖아. 시연아, 이따가 바꾸면 돼, 이따가. 두 그릇에다가 그러면 안 돼, 혜연아. 시연아. 시연아? 아유, 혜연아, 안 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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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시연아,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돌아다니면 안 돼, 돌아다니면 안 돼. 야, 애들 그렇지. 아니, 근데 다 셋이 3점 세트다. 흙, 모래, 먼지. 저희 집이 이렇게 매트가 깔려 있는데. 매트 사이사이에 제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끼는 그게 진짜 좀 심해요. 떨어지는 걸 보니까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.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, 모두들. 맛있다. 적, 염ศ ay. instal. 구멍 10금. 스티vere Fehler.